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실시간 기업 RTE입니다. 먼저 RTE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RTE는 저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 불화식성이 증대가 되게 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될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민첩판 대응이 요구되고 즉시성 그리고 실시간 적응력과 같은 능력들이 요구가 됐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가 실시간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실시간 기업이 대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안지를 쓰실 때 빅블러나 뉴로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긴 문장을 추격해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용어들은 별도로 정의를 하셔서 답안에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RTE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과 정보의 실시간 전달을 통해서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높여서 경쟁력을 극대화한 기업입니다. 아까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경쟁이 격화됐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요구되는 능력들을 반영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극대화한 기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연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다른 정의는 아래와 같이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RTE는 같은 아그룹에서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같은 아그룹에서 제시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고 내용은 아래 오른쪽에 있는 부분과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출차를 같은 화라고 밝히면서 내용을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외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연 요소 최소화를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시간 기업의 리얼타임의 의미는 처리 시간을 재료로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지연 시간을 없애겠다. 지연 요소를 최소화해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시간 기업의 실시간의 의미입니다. RTE라는 건 시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사이클론 모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TE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림은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일 겁니다. awareness, decision, action 이렇게 세 가지 사이클을 가지는 내부 프로세스를 많이 보실 텐데 이벤트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것을 인식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서 반응하는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그림 자체는 앞에 있는 빨리 감지를 하고 이벤트 기반이고 반응을 빨리 하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T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필요한데 이건 구성 요소라고 쓰셔도 되고 요건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민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분석 그리고 실시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답안지에 쓸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배경은 쓰지 않고 이해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의, 그리고 외부 프로세스, 구현 요건까지가 제시가 됩니다. 프로세스와 요건을 선택적으로 답안에 제시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내부 프로세스와 요건을 합쳐서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의 형태가 집모양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많이 하는데 RTE는 기본적으로 조기 발견과 제거를 통해서 지연 요소를 제거하고 실시간성을 이루는 그런 모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게 되고 아까 정의했던 이 세 가지 요건 이 뒷받침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그림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T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전체 사이클을 최적하고 통합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시간 재료를 구현하기 위한 사이클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RTE를 공부하시면 사이클로 모델의 열 가지를 외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사이클로 모델이 RTE와 연관성이 깊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 모델은 RTE와 마찬가지로 같은어에서 정의한 기업의 주요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세 가지 리드, 매니지, 오퍼레이트 분류로 구성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시간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TE의 목적, 지연 시간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의 변화, 한 단계 단계별로 이런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로 RTE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자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델의 수준이 지휘, 관리, 운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관리 레벨의 프로세스가 RTE 적용, 운영 레벨의 프로세스보다 적용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 라는 내용을 코멘트로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형적인 엔드투엔드, 이벤트투 리스펀스 기업의 주요 업무 사이클들이 10가지로 들어볼 수 있으면 그렇지만 이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추가로 뭔가 가상점 획득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TE의 기술입니다. 제가 앞에 그룹핑을 둔 건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반지에 선택적으로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런 앞에 있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표 위로 올려서 3단표로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맵핑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제공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풍부한 내용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단표로 최대한 많은 기술 맵핑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들은 여기서부터 밑에 하부까지 제가 한번 찾아놨으니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밸류체인을 이용한 선진사례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 중에서 안기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